안녕하세요. 마마야 맞아요. 봤을거에요. 쪼그레 앉았어. 멍멍아 하고싶어. 앉아. 앉아. 니가 앉으면 쟤가 오겠지. 그래. 해봅니다. 어떠 신났어? 어떠 신났어? 네 또?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놀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다 오는 줄 알아요 방금 와 방금 안녕 아우 싫어 싫어 아이고 좋아 하이 하이 괜찮겠어?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떡해 지가 엎드리면 얘가 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어떡해 너 야 너 까불지 마 그래서 그래요 큰 게요? 남 네 맞아요 털이 너무 많이 빠져요 맞아요 옷에 지금 털 나세요 조심히 가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엎드렸어 야 너 왜 안 날뛰냐 요새 이게 이제 버릇이 된 거야 착해라 어? 이름이 꿈이에요? 네 꿈이 몇 살이에요? 얘 이제 두 개월 두 개월 한참 놀 때지 네 개월 몇 날이에요 걔는 이제 두 살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세 살 돼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야 너 오고 싶어 가지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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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아이고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